안녕 마리! 에이티즈 윙기입니다 지금부터 My 10 Favorites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에이티니분들은 많이 아실만한 저랑 닮은 캐릭터예요 뿅믹이라는 친구고요 귀엽죠? 많이 닮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 가방에 갖고 다니고 저희가 팬미팅을 했는데 뼛다 만한 뿅믹이가 또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무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소중하고 제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 중의 한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6주년이 되면서 팀번지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에잇이 계속 이렇게 무한대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소중한 물품 중에 한계지 않을까 싶고 집에서 잘 보관해뒀다가 좀 중요한 무대에 있으면 끼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쪽에 이렇게 끼고 다니십니다 이 친구 처음으로 헤드셋을 사용한 제품인데 제가 또 아이보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고 공항에 이러고 진짜 많이 다니고 가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소중한 물건이에요 좀 많이 사용하는 저의 헤드셋입니다 제 아이패드 제품인데 사실 초반에는 맥북을 해외 다닐 때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귀찮아서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작업할 일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노래 틀어놓고 좀 일할 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안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그 TV 있잖아요 저는 그 TV를 안 써요 귀찮아서 손 꽂는 게 이걸로 누워서 이렇게 드라마 보던가 그런 용도입니다 저한테는 좀 중요한 친구예요 다음은 이 향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킬리안이랑 생로랑 향수를 많이 쓰는데 이게 좀 중간에 있다고 해야 되나? 킬리안은 좀 무겁고 제가 생로랑 쓰는 향수는 좀 가벼워가지고 좀 머스크 향이 나는데 오렌지 향도 좀 나가지고 좀 가벼우면서 좀 센치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 맡아보시면 제가 뿌려드릴게요 느껴지시죠? 이거는 완전 메인디쉬 느낌보다는 맛있는 가리비 간자 같은 느낌 이 관점에서 좀 그러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향수예요 이 친구 이 친구들은 요즘에는 제가 책을 잘 안 읽긴 하는데 제가 일본 소설책을 좋아해요 샤노테치아라는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 책을 많이 읽다가 2년, 3년 전에 새롭게 발견한 스미노 요유로라는 작가님이신데 아! 맞아 맞아 이거를 제가 산 이유가 맞아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 를 보고 똑같은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같은 꿈을 꾸었대요 에이티니도 저랑 같은 꿈 꾸요 이 친구 저희가 코첼라 페스티벌 이란 곳을 나갔어요 그때 나가면서 선글라스를 받았는데 이걸 진짜 굉장히 많이 쓰고 다셨어요 코첼라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페스티벌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 중에 한 개여가지고 그때 추억이 좀 계속 생각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선글라스라서 그게 하이페어 이 친구는 다 썼네 어? 찍어버렸구나 이거는 저희 회사 포토그래퍼 형이 있는데 저랑 진짜 친해요 제가 스무살 때부터 액팅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준 형인데 그 형이 저 상어 닮았다 해서 필카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밤이잖아요 밤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저한테는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필카일 거예요 이거를 사진 찍으면서 알게 됐어요 아 사진은 재능이 없구나 저는 찍힘을 많이 당하는 걸로 이건 시계예요 시계를 좋아합니다 스틸 시계만 좀 차다가 이번 연도 생일 선물로 제가 샀는데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친구랑 다른 브랜드의 친구랑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 직원분께서 마음으로 막 다가가는 거예요 민기 씨 제가 진짜 팬인데 아 이거 진짜 시계 차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가지고 이 시계를 샀어요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저의 화보 단독 커버를 찍었는데 좀 강하고 좀 센스 있고 센치하게 찍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봐주세요 지금까지 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